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몇 점 한 번 더 변한 것 같아요. 몇 점 한 번 더 변한 것 같아요. 호시! 되게 귀엽게 한다. 아까도 느꼈지만. 언니 사랑한다 한마디에요. 언니. 사랑한다 한마디! 언니! 사랑한다 한마디! 언니! 쟤를 진짜 안 넘어와. 저희 멤버에요. 아닌데. 아니래요. 그럼 찍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몰라 다른 제로 fronts 차돌아갈 일한 게 아닌데 미trarors. 아 나 괴롭히지마. 나 괴롭히지마. 넌 이런게. 두 사람들 위해 잠시. 다시 마세요. 제시카한테 맞아떠다고 생각해 봐. 펀치, 펀치, 펀치. 왜 미니까. 어휴 어휴 제시카한테 맞았다고 생각하면 해봐요. 어 이거 올려도 될 것 같아. 와 아까워 감독님 아 올리라 그래서 올렸더니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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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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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와우!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오빠도 흔쇠했는데 크리스탈을 외쳤었다 아?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그만 집어 죽어! 안녕하세요 너무 화려한 Vargo 너무 mice sometimes 아 oven 3 우리 여기 빨개 5 딱 시선 걸었어 시동 걸었어 아! 저리가! 어..어떻게 해나 못 가겠어 어? 저거 스튜빌 아니야? 스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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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눌러야지 아! 아프잖아 스튜빗! 죽을래? 이걸로 뭘 돈 내냐고 그냥 선물로 주겠다고 워컵틴 휴스훐 이러면서 주던데? 우와 이런 것도 다 능력이라니까 멤버들 돈은 쓰는 거 아니야 평소에도 애교가 많은데 어..뭔가 그냥.. 정말 하이톤이 돼버리고 어..뭔가 무슨 소리지? 아! 어! 약간 이렇게 해보긴 해야 되는데 왜냐면 나이가 한잔 한잔 먹을 수도 무서움이 많아져서 전혀 많아져 그냥 젊을 때 해야지 어.. 나 못 가겠어 이거 떼라 근데 너 집에서 쉬어 막 이래 날라와서 이렇게 딱 해도 되고 아 진짜요? 네 아 실패 나 이 머리 하면 어떨까 합성할 거야 하시지 저 스카이다이빙 어디서 해요? 사로타로 하죠 저 스카이다이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탈 인터베션이에요 크리스탈 인터베션이에요 아하 입에 넣었어 아니 크리스탈 일로 와 자 그럼 뭐 먹을까 할 거예요 저기 다 먹을까요? 자 그럼 뭐 먹을까 할 거예요 저기 다 먹을까요? 어쩌고 어쩌고 나 왜 woman 뭐 먹을까 나 왜 먹을까 그리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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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고기 먹게 해주세요 그리스탈 그리스탈 아 싫은데? 잠깐만 이게 웃겨 아니 너무 좋아 누구야 하는 것 짓은 있는 거였어 아 죽어 나 사실 눈물이랑 요리 어떤 눈물이 생겨 나 죽을래? 나 죽을래? 진짜 이 노래 듣고 싶은 곡 없어 우리 노래 너무 시끄러 올려요? 나 안해 나 안해 애가 안 먹네 귀엽다 왜 근데 엠버원의 손도 되게 귀엽다 왜 그거 되게 궁금해요 왜 손톱이 되게 작네요 다 심심해서 심심한데 괴롭힐사람은 엠버언니 밖에 없어서 아 엠버처럼 보이시한 느낌 그런거 리 라이벌이다 아 하나 둘 셋 아 밤사죠 어린짱 어린짱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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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가 아직 야 처리해 뭐 뭐하는거야 으아 어떻게 태어났나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요? 아빠 엄마 어떻게 만났을까? 그게 만난거 아니에요? 으하하하하하 초반부터 이렇게 쎄가 뿌 뿌 뿌 뿌 한장 시작 뿌 뿌 뿌 뿌 뿌 뿌 할아버츌 뜨거우 글怎么了 still 그것은 강하게 전문 gas recognition prova ест 그냥 애기 아니라 저 그 친구가 됐다 아니 뭐야 그냥서 얘 뭐 부르지 마라 하하하하하 잘해! 크리스탈이 돼 켜스탈이 어떻게 하니깐까 오, 마이갓, 크리스탈 오늘, 내가 먹었을 때 내가 너무 고소하게 오, 마이갓, 뭐하나 이게 진짜 나 또, 나 또, 나 또 나 또, 나 또, 나 너무 재밌겠다 진짜 왜 이렇게 만났지? 나는 그냥 이것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이것은 그냥 이것을 놓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뭐예요? 하하하하 내 선생님 이거 뭐고 사주세요 에시카 언니 똑바로 해. 은혁 씨 눈이 촉촉한데 은혁 씨 크리스탈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요? 크리스탈 씨 몰라요? 프리스타일이요? 글쎄요. 됐어요. MVP 크리스탈 씨 Hastaảng처럼 플랜트 씨 Project 베이크 마시기 클래스 테이프